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요나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닌웨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닌웨이는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12만 명이라는 대인구가 닌웨이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짓는 것은 죄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했던 선민들인 유다 민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역사 속에 수많은 피를 흘렸던 이 닌웨이 사람들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요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철천지 원수라고 하는 닌웨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성격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도망을 했느냐 하면 다시 서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이 다시 서로 가는 배는 그 당시에 역사에 고정된 문서를 보면 다음같이 역사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배가 운항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한 번씩 배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 서로 가는 배를 요나가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이 잘 맞는지 이 사람은 그 배를 탔습니다 이 배를 타고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항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폭풍우가 일어나게 하셔서 배가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에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하여 육지에 토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토한 그 자리가 어디냐면 그렇게 가기 싫었던 민위의 땅 쪽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본래 자리로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지에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토하게 하신 후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년의 요나 사건을 보게 되면 결국은 요나는 니누에 갔습니다 가기 싫은 그곳에 갔다가 하루길을 돌면서 복음을 외쳤는데 사람들 전부가 나와서 회개를 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이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니누에 성 12만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한 가지를 주목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하기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도 지금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겠다고 도망가는 그 사람을 붙들고 굳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끈질기게 이 사람을 추객을 합니다 계속해서 추객을 하면서 도망가는 거래에 폭풍화가 일어나게 하셨고 물고기를 예배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대로 니누에 성으로 가게 만드시면서 그곳에 토해놓게 만듭니다 오늘 이 모습 앞에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면 결코 놓지 않습니다 잘못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그런 하나님을 하기 싫어서 도망가도 하나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붙들어다가 다시 서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린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루도 쉴 사이 없이 입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많은 실수도 거듭합니다 때때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허약하고 연약한 모습 앞에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개가 토한 것을 주워먹듯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낙이 스스로가 자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이 시간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업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부르는 나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75세가 되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른받았을 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10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돈 땅 고향을 떠나서 가난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10년 세월이 지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이 사람은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인 사례의 말을 듣고 사례의 몸종인 하가를 첩으로 맞아들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때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가래의 몸에서 이스마일을 낳을 때 그의 나이는 86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5세에 부르심받았던 아브라함은 86세 때에 사례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 버려버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첩의 몸인 하갈 몸에서 태어났을 때 만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버리십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에 성경은 아브라함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6세 때에 떠나신 하나님은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3년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공백기간이 생겼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지 아니하실 때에 이 사람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10년 동안 자신은 믿고 기다려왔다가 자신의 부인의 말을 듣고 이스마일이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은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이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다음같은 말씀을 합니다 13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상황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 행동 똑바로 하라는 그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에게 사람의 몸을 통하여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훗날의 이 사람은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 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은 13년 만에 다시 찾아오셨고 그를 다시 붙으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그들의 마지막 인생은 가장 성공적인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중간 결산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더 많은 세월 속에 우리는 어떤 꿈을 펼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걸어왔던 인생길이 상체로 얼룩이 져있고 점철되었다 할지라도 별로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추억은 남기지 않는 추억이 없는 아름다운 과도가 없는 그런 쓰라린 기억밖에 남지 않다 할지라도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 중간 결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결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포기하지 마십시다 거기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계십니다 야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가르쳐서 이사야 41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별명을 주셨던 것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던 이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 리브가 몸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형은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던 쌍둥이 형 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태어나는 이 야곱과 어머니 배 속에서 두 형제가 서로 싸웠습니다 이삭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담가던 기도를 했습니다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삭 야곱의 아버지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둘째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이 사람은 사기꾼 기재를 가지고 있었고 항상 형 예서의 장작군을 늘 뺏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형 예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형 예서의 장작군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께 합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삭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예서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삭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 돼 손은 예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왜 예서의 손으로 착각을 했느냐 하면 이 예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염소털로 이 사람은 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에 그 몸을 만져보고 이 야곱을 예서의 인 줄 알고 장작축복을 내립니다 유대의 관습은 조상이 축복하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거칠게 얘기한다면 아버지를 사기쳤습니다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형 예서의 장작군을 얼마나 탐을 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을 때에 형 예서가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시장이 있습니다 그때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그 불가한 것을 나로 좀 먹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야곱은 항상 계산적이었고 조건부였습니다 형 예서의 장작군을 내게 파시오 그러면 내가 죽을 주겠다 했습니다 결국 예서는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작군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러한 한 사람 야곱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지명을 했고 택하시고 써시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세월은 무려 이 사람이 하란에 난 곳에 가서 20년 세월을 지난 동안 이 사람은 전혀 변화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늘 세상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의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약복이라는 나루터에 홀로 앉아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밤은 깊어갑니다 밤이 점점 깊어갈 때에 성격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성격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내용 속에 한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 보입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야곱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 치고 들어온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호시야 12장 4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싸움을 했던 그 상대는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성격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휘보리스 1장 14절의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쳐섭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동안 수없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가 안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쳤습니다 이때 야곱의 환도뼈는 위굴되어 버렸습니다 뼈가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떨어진 상태에서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몰라서 물으실까요? 야곱입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있어라 이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역시 요나,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를 또 깨닫습니다 야곱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버려버리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잡으시면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은 약복나루토에서 환도뼈로 인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로 꺼렸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만난 흔적은 그런 장애자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시면 끈질기게 추격하시면서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연히 어쩌다가 성경에 말씀 우리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내가 내 생각으로 교회에 왔으니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때문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활 환경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을 주의수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세 때에 왕자로 있다가 이 사람은 추리국기 2장 12절에 사람을 때렸는데 죽었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지명수배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미디안이라는 지옥의 사막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곳에서 40년을 지내는 그는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은 다시는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재물, 세상 권력, 세상 지식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무한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사막에서 이제는 쓸쓸하게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여성을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출국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다시는 안 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 40세까지 사람을 왕자로 죽였을 때에 이 사람은 출국기 2장 12절을 강조합니다 적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굉장히 혈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성격이 대단히 단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만 믿고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적인 힘만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40세 젊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안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붙들어서 민족의 대치도자 40년 광야의 대치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난관을 여러분 육상 경기에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갑니다 하나 넘어갔더니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허들 경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내 앞에 몇 개의 장애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또 달리고 달리면서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자리마다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입으로 평소에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붙잡이셔서 신문을 받으러 끌려가실 때에 성경은 가슴 아픈 한 대목을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느라 한 사람도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신문 받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숯불을 피우는 곳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베드로를 지적합니다 너도 예수와 한편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이 입에서 거침없이 내뱉는 말이 나는 아니라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맹세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딱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사람은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이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 직업일을 하기 위해서 고기잡으러 떠나간 그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으시고 하실 말씀이 이리 와서 조밥 먹자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배신한 사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 주님을 포기했던 이 베드로를 찾으셔서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 이름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땅 떠나실 때 하실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거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정인 되어라 부탁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 정인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명세했던 이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난 후에 하루에 3천명 5천명을 주님께로 전다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부어졌냐면 귀신 돌린 사람들 각 질병 가운데 고통받던 많은 병자들이 길거리에 누워있습니다 절비하게 누워있을 때에 그들은 왜 그렇게 길거리에 누워있냐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어떤 병이든 치료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버렸던 사람 예수님을 포기했던 그 사람 우리 주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부르셔서 성령을 받게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위대한 시대의 믿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힘들어 하십니까?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넘어지면 그만큼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요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어버리셨는가보다 자신이 생활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가보다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몸에 태해서 난 자식을 어찌 그 미리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나니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했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너 부모는 너를 잊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했으며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그러한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요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내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늘 항상 세상 끝날까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넘어지고 내가 계속 실수하고 계속 실패해도 나는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따라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많은 우린 실수를 저지릅니다 많이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세상에 있는 나의 사람들을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한 주간 범사위에 여러분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